조금더 바빠요 그정도로 유지하시는거잖아요 색깔이 되게 나와요 와인색 만들려면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실부로 밑색 해놓고 클리어레드 칠하면 와인색이 되게 나오는데 계속 칠하면 까맣게 됩니다 까맣게 된다고요? 지금 클리어레드 저색깔처럼 칠하다가 어느정도 말려놓고 다른 눈도 칠하고 안 뭉개지게 조심하셔야 돼요 뭉개지면 실부로 다시 가야되요 사포질하고 사포질하고 서폐 뿌리고 척 다시 가야되요 사포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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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권 잘 나옵니다 일단 구성도 해놓고 이에 말리고 이제 범경 해외를 해봐야죠 한참에 보세요 몰아야 좀 가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